안녕하세요 저 소방관 마술사에요. 제가 유튜브 시작한지가 2021년도 1월부터 3달정도 된거같아요. 3 4달 정도 된거 같은데 그냥 재미삼아서 동영상을 올렸는데 동영상은 뭐 이렇게 깨끗한 화질이 깨끗하지도 않고 편집도 안되고 사실 편집도 할지 모르고 동영상 조작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재미삼아서 올렸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 많이 가져주니까 조회수가 많아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절이라도 하고 싶고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전할지 몰라서 이렇게 잠깐 동영상을 찍어요. 지금 차안인데 좋아요. 그냥 인사를 드릴게요. 조회해주신 분들한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세요. 진짜 감사한 마음이 잠깐 눈물이 다 나라 그래. 정말 눈물이 다 나라 그래. 정말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